여러분 제가 호영장갑이 너무 안팔려서 21성 장갑인데요 놀궁리턴 럭도 엄청 오지게 잘 붙은 놀궁리턴 요 장갑 21성을 썼는데 요거 제가 한번 바로 그냥 22성 아 쫄린다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맞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안팔려요 이거 존나 아니 놀궁리턴 까지 했는데 21성이랑 아무서 안사는거 같아요 해볼게요 자 바로 가라 제발 진짜 해볼게요 한번하고 아 어떡해 아 그거 내가 맞췄으면 그거 바로 전국인다 이씨 아 이거 어떻게 바로 파괴되냐고 이 개새끼야 아 진짜 시프 글러브 이거 얼마야 아 이거 복구 또 가야되는데 이러면 아 케인 시니즈 시프 아 3, 4, 5 오케이 지금 바로 당장 당장 20성 까지 살려놓겠습니다 이거 아 진짜 존나 어이없어 방금 그 스타케치 시작 존나 어이없다구 이 친놈이잖아 진짜로 그 또랄새끼 아니야 정말 재수없다니까 가보자 이거 어차피 아 깜짝이야 또 터진줄 아니 이거 어차피 이거 어차피 그 30% 세일일 때 가봤자 이거 안가 아니 내가 22성 내가 이거 작하고 만다 이거 75억으로 22성 간다 가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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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이렇게 하다가 원래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쭉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어떡해? 왜 이렇게 안가요 근데? 원래 이렇게 되는 거 맞음? 이러다 추측 올라가 주는거야 15호선 까지 쭉쭉쭉 월방에 안 망했어 근데 어떻게 바로 파기게 되냐구 아 진짜 개어이 없어 진짜로 아우 열받아서 옆집 다 깨우고 싶네 내 장갑 터졌다고 자 가보자 올라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야 일득 파괴 진짜 개호바잖아 내가 그래서 안갔던거야 이거 누구한테 팔았으면은 그 사람이 터트리는거야 얼마나 짜증나겠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미리 터트려줬다 이런거지 아 그니까 진짜 그거 왜 그렇게 느려가지고 이제 가진다 아 15 딱 락 걸어놓고 간다 간다 올라간다 원래 여기 스타케치 안하잖아요 올라가서 할거거든요 터지든지 말든지 20선 갈거거든요 일단 기다려보세요 아니 미친놈인가? 뭐 이렇게 실패를 해 갑시다 올라가자 아 벌써 50억 남았다구요 이제 그만 깨집시다 이제 진짜 이제 안깨질때 됐거든요 오 뭐야 재밌는거 하고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소원 아 근데 뭐하는게 뭔소리야 아 잠시만요 왜 이렇게 안가져 느낌이 안좋습니다 아 17선까지만 갈까요 그냥 이러다 파괴될거 같아요 판빵이 아니잖아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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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니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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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가보자 아 이거 장갑 존나 망했다 나 이거 그냥 노작으로 팔까봐 애들 노작으로 팔아야될거같애 진짜 개노잡이야 어? 아 노작으로 팔아야될거같애 내가 봤을때 안될거같애 아니 그냥 포용 진짜 할까 어? 지금 17억 남았는데 어?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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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 바로 15성 바로 이번에 진짜 간다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무조건이야 이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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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이거지 바로 이거지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야 이거거든 얘들아 간다 간다 진짜 간다 이거 가거든 이거 20성 그냥 가 아니 가 가 간다고 가니까 기다려봐 가잖아 가잖아 19 야 잠깐 돈이 없네 야 돈 빨리 빨리 갖고와봐 돈 좀 잠깐만 돈이 없잖아 아 이거 끊으면 안되는데 이거 아 진짜 아 매소 많거든요 기다려보세요 존나 많거든요 매소가 남아 돌아요 매소가 남아 돌아요 어이가 없거든요 지금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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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50원만 더 쓰겠다는 그런 마인드로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그거거든요 딱 왔거든요 가봅시다 네 올라 가보자 이제 그만 터지고 싶어요 진짜 아 진짜 아 아 이거 끊겨서 그래요 지금 이거 진짜 가는 거였거든요 아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거 또 터지면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터지면 그만하죠 에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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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만 할게요 바로 올라가야죠 지금 아 진짜 그때 스타킷이 진짜 개고파잖아요 님들 올라갈 거거든요 그 날 보세요 올라가거든요 지금 오 뭐야 아 아 한번만 더 진짜 너무 빨리 개져서 한번만 더 가겠습니다 한번만 너무 빠르게 개져서 와 진짜 이렇게 된다고 아 몰라 이렇게 많이 터지냐고 응 진짜 아니 일단 22석만 가면 내가 진짜 어 여한이 없겠어 이런 장갑 22석을 보내야 쓸만하지 진짜 암타포스 진짜 이거 진짜 어떻게 된 거야 22석으로 가야 내가 내 맛있는 걸 더 맛있게 먹지 않겠어? 아 솔직히 그 한 번에 나는 갈 줄 알았어 22석 오늘 뭔가 삘이 왔거든 아 파방하는 거 에바야 지금 17억 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맞냐고 안녕 일단 15석 찍고 일단 17석까지만 하고 아니 15석만 하고 그만 해야겠다 나중에 해야겠다 이어서 일단 15석까지만 하고요 참 어이가 없네 아까 그때 딱 그때 삘이었는데 그때 딱 올라갔어야지 그렇지 이거 주작 아니냐 주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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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때 하면 더 안 뜨잖아요 그죠? 아 터질 것 같아 아 아 아우 아우 그만 그만합시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나 짜증나네요 21석이었는데 개빡치네 어차피 21성은 0성이나 다름없어요 쟤 안 팔리니까 네 조금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120억 먹었네요 미친 120억 곱하기 2400원 하면 얼마냐 에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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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겠습니다 엥 어차피 엥 엥 감사합니다.